오늘은 데일 카네기 성공 대화론이라는 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 데일 카네기는요 자기개발 분야의 선구자이고요 카네기 연구소를 설립해서 자기개발 분야에서 기념비적 업적을 세우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법 가스라이팅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내 뜻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재능을 두 배, 세 배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할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떤 재능을 택하시겠습니까? 이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능력을 선택하지 않을까?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면 부와 성공, 명예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올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그 재능을 자신은 택할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이토록 중요한 설득에 있어서 가장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제 말이죠 말, 이야기하는 거 성공에 꼭 필요한 이 말하기 능력을 여러분들은 그대로 방치하면서 사시겠습니까? 정말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뭔가 움직이게 하려면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이 말하기 능력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대부분 과소 판가하거나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일 카네기가 우리에게 팁을 줍니다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데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관심과 시선을 끄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까지 해서 쭉 말씀드렸던 게 어떻게 청중들의 관심을 끌 것인가 어떻게 청중들이 흥미롭게 내 이야기를 듣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청중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관심과 시선을 끄는 것에 실패하거나 청중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면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먼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? 어떤 사람을 우리가 신뢰를 할까요?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인격입니다 인격 인격이 된 사람들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잖아요 아주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인격이 안 된 사람, 욕을 한다든지 공중도도를 지키지 않는 사람, 이런 사람은 당연히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격을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죠 두 번째는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경험을 신중하게 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질문하고 싶어집니다 어디서 들은 인터넷에서 본, 유튜브에서 본, 책에서 본 이야기를 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신뢰를 하지도 않고요 귀를 기르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거죠 아무리 학교를 나오지 않았더라도 아무리 이 사람이 모습이 꽤지지 하더라도 저는 편의점을 직접 운영했다가 망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? 편의점 나 관심 있었는데? 저 사람 어떻게 망했지? 궁금해지죠? 사람들은 당연히 질문을 하고 싶어질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게 신뢰들을 높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도입부를 제대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많은 화자가 처음부터 청중의 주위를 사라잡지 못하는 이유는 도입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도입부는 화재 안으로 청중들을 끌고 오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가능한 짧게 해서 성공시키면 아주 좋은 거예요 도입부를 너무 길게 하면 사람들이 도입부에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도입부를 제대로 시작해야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이야기를 끝까지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야기하실 때 항상 이 사람들 내 이야기를 어떻게 끌어당길까 이것을 항상 고민하시고 도입부를 만드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한 욕망과 다른 욕망이 싸우게 하라는 겁니다 욕망의 동기가 무엇인지 알고 이 동기에 충분히 호소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힘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우는 아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 아이에게 얘야 담배 피우면 건강에 나쁘단다 이래서는 이 아이가 절대 담배를 끊지 않죠 왜 이 아이가 내 아들이 왜 담배를 피우는지 물어봐야죠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는데 담배 피우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내가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여자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해서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아이는 담배를 피우고 싶다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그 여자아이에게 나를 잘 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동기가 파악이 되면 이야기가 쉬워지죠 얘야 그건 너가 잘못 생각한 거란다 담배 피우는 게 영화나 이런 데서 봐서 멋있어 보일지는 몰라도 실제 대부분의 여자들은 담배 피우는 남자, 담배 피우는 이성 친구를 싫어한단다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아들이 담배 안 펴도 되는 건가? 담배 끊어야 되나?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욕망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종교적인 동기입니다 종교적인 동기는 기독교, 불교 이런 특정 종교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정의라든지 용서, 자비 이런 인류의 보편적인 감정, 보편적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인간의 마음은 고귀함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인간은 자부심을 느낀다는 거죠 바로 그 부분에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 여러 가지 나쁜 심리적인 기술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내가 말을 함으로써 이 사람을 설득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그렇게 내 뜻대로 함께 해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내 뜻대로 상대방을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표현 수단이 말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내 편에 아무도 없다? 내 주위에 나는 사람이 많아서 좋겠다 이러시면요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 데일칸에 성공되어가지고 계속 어떻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만들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신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 해보시면 어느새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자 혹은 여러분이 뜻하는 대로 그분들이 움직이게 되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분들께 고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